다양한 스포츠 상식이나 에피소드 등을 풀어보는 언박싱 스포츠 시간입니다.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댄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댄스는 체력 증진이나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스포츠로서의 춤의 세계 함께 언박싱 해보시죠. 육상 경기에 단거리, 마라톤 경기, 높이뛰기 등 세부 종목들이 있듯이 댄스 스포츠에도 국제 경기에 규정된 세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 종목은 크게 라틴 댄스와 모던 댄스로 나눠지고 각각 5가지 종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차차차, 삼바, 자이브 등이 라틴 댄스에 포함이 되고 댄스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파워 넘치고 신나는 느낌의 종목들입니다. 반면 모던 댄스는 영화 속 무도회를 떠올리게 하는 우아한 느낌의 춤이고요. 왈츠와 탱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 기구들도 있습니다. 세계 댄스 스포츠 평의회와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모두 1950년대에 유럽에서 설립됐습니다. 설립 시기만 봐도 댄스 스포츠의 역사가 정말 오래되었다는 게 느껴지죠.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의 경우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가입되어 있고요. 댄스 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댄스 스포츠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시범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스포츠 본무대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대한 댄스 스포츠 경기연맹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댄스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구미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포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댄스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체력을 키우고 비만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등 운동 효과도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점점 숙달이 돼서 상급 수준으로 갈수록 더 높은 체력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조금씩 도전해 나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댄스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댄스 스포츠.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Shall we dance? 새로운 취미생활로 댄스 스포츠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언박싱 스포츠였습니다.